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갈바람입니다. 오늘은 5월 결산 및 계좌 공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재로는 상승장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저의 생각을 좀 담아봤습니다. 우선 전체 계좌 한눈해보기 더 리치 어플입니다. 총 자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 제가 지난번에 4월 정산을 했을 때는 전체 자산이 한 2억 3천 3백 정도가 됐어요. 근데 이게 거의 3억 4천 4백까지 올라갔으니까 총 자산이 거의 50%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 이유는 이제 아이온큐 주가가 제가 저번 정산을 했을 때 한 5.9불 정도 됐는데 현재는 9불이 넘는 상황이 돼서 아이온큐 주가가 60% 가까이 상승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중을 보시면 아이온큐가 90%고 현재 현금을 좀 마련해놓은 상황입니다. 요건 이제 저희 가정에서 급하게 쓸 곳이 좀 있어서 마련해두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테슬라 3% 구글 2% 온세미컨덕터 2% 정도가 됩니다. 크게 달라진 점은 일단 현금 비중을 좀 느렸는데 기존에 있었던 엔비디아나 QQQ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제가 한 소량 가지고 있었지만 갑자기 많이 올라오면서 현금 마련하기 위해 팔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QQQ 역시 매력은 있지만 마이너스 1%, 2% 하던 게 플러스 11%까지 와서 QQQ는 어차피 크게 올 거라고 가져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매도를 해서 이거 현금을 마련을 했고요. 아이온큐도 한 177주 정도는 매도했습니다. 요거는 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온큐 6천주 정도는 제가 이제 집을 전세를 주고 받은 보증금으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1년 안에 매도해야 되는 금액이다. 그래서 요거는 언제든지 얘기 안 하고 매도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소량인 한 170주 정도만 매도를 해서 한 1,400만 원 정도 현금을 마련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쓸 일이 있어서 만들어놨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켜보면 테슬라, 구글 같은 경우는 수량은 그대로입니다.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손실이 마이너스 32%에서 마이너스 14%까지 손실이 크게 줄었고요. 절반 정도 줄었고 구글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6%에서 마이너스 1%로 거의 양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상승장이 왔다는 걸 여러분들이 요것만 봐도 느끼실 수 있겠죠. 그리고 온세미컨덕터 같은 경우는 제가 좋은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수량을 좀 늘렸어요. 원래 한 30주 정도 됐는데 한 23주 정도를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온세미컨덕터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저번 달에 결산을 했을 때보다 주가가 한 26% 정도 올랐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자산이 한 50% 정도 불어났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또 안전마진을 가지고 길게 가져갈 생각입니다. 자, 메인 계좌. 뭐 달라진 건 없습니다. 22,146주가 제가 키운 메인 계좌였고 그리고 KB증권 쪽에 한 264주 정도가 있는데요. 뭐 여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브 계좌, 와이프 계좌에서 좀 많이 변동이 있었어요. 아이온큐 한 177주 정도 매도를 했고 테슬라 그대로, 알파벳 그대로 온세미컨덕터를 한 20주 정도 늘렸다. 그래서 여기도 뭐 현금 확보를 위해서 조금 매도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퇴직연금 쪽도 좀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총합을 보면은 1670만원인데 이게 원래 저번 달에 2.5% 수익이었는데 현재는 13% 수익으로 수익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제가 70% 비중을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를 사놨고요. 이게 이제 수익률이 저번 달에 1.5%에서 지금 11%까지 올랐고 뭐 채권 혼합형, 요건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S&P를 추종하고 안전하게 가져가는 30% 비중이다. 요건 이제 뭐 수익률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2%에서 2%인데 70% 비중인 나스닥. 나스닥이 이제 저점 대비 거의 30% 올랐기 때문에 퇴직연금 계좌도 수익률이 뭐 한 10% 정도 더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의 총체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 결산, 5월 결산 가장 많이 달라진 거는 전체 자산이 2억 3천에서 3억 4천까지 약 50% 증가했다. 그 이유는 아이언큐 주가가 지난번 결산 때보다 60% 정도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아이언큐 수량은 한 177주 정도 소량 단기 자금을 매도를 했고요. 엔비디아 QQQ 전략매도 온 세미컨덕터 23주 추가 매수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요 종목들을 매도를 한 거는 제가 현금을 급히 쓸 곳이 있어서 매도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은 나스닥 지수가 저점 대비 24%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정고점이었던 13181도 돌파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 정고점이 원래 여기였는데 지금 돌파를 했죠. 그래서 하락 추세가 있었는데 잠깐 횡보를 하다가 뚫고 올라가는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만 보고는 알 수 없지만 이미 상승장 진입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모두가 긴가민가 할 때는 이미 저점을 지나실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점을 잡으려는 시도 자체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인 게 저점은 잡을 수 없습니다. 이제 금융시장에 금융기업들이 양자 컴퓨터를 도입해서 주가를 예측하려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이 어떻게 저점을 예측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꾸준히 가격을 무시하고 가치를 안다면 돈이 생길 때마다 모아가는 그 돈생 강사라고 하죠. 이제 멘타리 전보다님이 주장하시는 건데 저도 그 부분에 상당히 동의를 하고 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모아가는 편이 길게 보면 스트레스도 안 받고 그러니까 시간적 낭비, 정신적 낭비도 하지 않고 시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수익률도 좋고 쉽다, 승률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온큐 주가 같은 경우도 보시면 상장했을 때부터 36불 갔다가 3불까지 내렸다가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잠깐 떨어졌지만 상승 추세를 그리며 급등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정고점이었던 8불 때도 뚫어서 지금 11불 위까지 올라갔다가 어제는 이제 크리스먼 루 교수님의 자사주 매도 소식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잡아서 끌어내린 것 같아요. 9불, 10불, 12불 이 사이를 이제 박스권으로 형성해 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제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뭐냐 AI 열풍 테마에 묶여서 양자주들도 크게 상승, 변동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아이온큐만 떨어진 게 아니고 리게티, ARQQ 모두 크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를 시작으로 하는 AI 열풍 테마에 묶여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까운 미래에 실제로 경고하고 큰 매출을 내면서 적자에서 흑자 전환을 하는 또는 살아남는 기업들만 길게 우상향 할 겁니다. 지금 크게 오른다고 모르는 기업들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조만간 옥석 가리기가 다시 시작될 거예요. 그러면 탈락한다면 주가가 급락하거나 상패당할 위기에 기업들이 몇몇 개 있죠. 그런 기업들은 함부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원래 이런 소형 적자 성장주들 기술주들은 상승장에 크게 오르고 하락장에 더 크게 내리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더 리스키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자면 차트는 참고 지표입니다. 차트의 치명적인 단점은 뭐냐 큰 흐름에 따라서 대세 상승이 일어나거나 혁신 기업들이 갑자기 급등할 때 그거를 캐치할 수가 없습니다. 차트는 이 정도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 정도만 보시는 거지 그거를 절반 이상 신뢰하게 되면 수익을 놓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제가 생각하는 건 차트보다 심리가 더 확실하다 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참여해서 돌아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광할 때는 과열된 가격이다. 하지만 무드가 외면할 때는 매력적인 가격이다. 저는 이제 목표 수량을 채웠기 때문에 아이언큐 수량을 더 느리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이제는 제2의 종목을 찾아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요. 고고사 관련해서는 차차 공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핵심은 나만의 투자 철학을 세워서 지키며 발전시켜야만 생존을 할 수 있다. 그럼 저의 투자 철학은 뭐냐 저는 장기적으로 좋은 기업을 선택해서 집중 적립식 투자를 한다 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뭐가 좋다더라 해서 사시면 안 되고 누가 유튜브 채널에서 이게 좋다더라 해서 사시면 안 되고 그것들은 참고만 하시고 스스로 판단하고 나만의 철학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이 기업의 가치는 지금보다 10배니까 10배 올랐을 때 판다. 또는 30% 올랐을 때 판다. 또는 몇 프로 떨어졌을 때 손절한다. 이런 것들을 세워서 지켜나가 봐야 거기서 발전된 전략이 나오게 되고 여러분들이 진짜 성숙하고 현명한 투자자로 생존하게 되고 수익을 크게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5월 결산 계좌 공개 진행을 했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저의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달에는 더 좋은 수익을 내서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 남은 6달 이제 절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부자 되시고요. 앞으로도 저희 채널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 많이 주변에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